카이스트가 올해 창업기업 100개 배출을 목표로 창업 지원을 확대합니다. 이에 따라 우수교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컨설팅을 진행하고,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짧은 기간에 대기업 수준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. 카이스트 교원 창업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 5건 미만이었지만, 2021년 이후 연평균 15건으로 늘었으며, 지난해 예비 창업을 포함한 학생 창업도 70건에 달했습니다.